Hello, this is Minari Bear. I hope you enjoy this video. 구독했어요, 버블? 근데 내가 사실 버블을 구독을 해. 아 진짜? 누구누구야? 아 우리 아니겠지. 아 우리 아니구나. 누구야? 엔시티 마크. 이거 진짜 뭐야? 언니들 버블을 구독을 안 해가지고. 에이, 괜찮아요. 나도 외국 배우 버블 있었으면 좋겠다. 예를 들면 너 티모시 샬라메? 아 진짜. 나는 마른 사람 좋아하는 거 같아. 마른 사람 어느 정도 몇 킬로? 킬로는 모르겠고. 티모시 샬라메처럼 마른 사람. 난 그게 너무 섹시해. 그럼 언니들이 좋아하는 해외 배우 있으면 버블 구독할 거야? 어. 저스틴 비버도 하고 싶어. 저스틴 비버는 내가 봤을 때 버블 잘 안 할 거 같아. 아 그거 물어봐도 되나? 연애? 연애? 난 진짜 신기해. 한 번도. 대시? 받아본 적이 없어 나는. 진짜? 어. 살면서? 어. 단 한 번도? 어. 가슴이 손을 얹고? 어? 정말? 한 번도 온 적이 없다니까? 근데 생각보다 저희한테 막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저희 그룹만 듣고 부담스럽다고. 영진은 많이 오나 보다 밥 한 번 보내고 난 내가 보내는 편이야. 뭐 불러? 내가 보내는 밥 한 번 보내는 편이야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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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닮ят